재미있는 과학의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황도에는 12궁, 12개의 별자리가 있죠. 그런데 별자리에 해당하는 일자가 바뀌었을 뿐더러 13번째 별자리가 출연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별자리에 얽힌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과학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운세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별자리 운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저는 생일이 6월 30일 계자리거든요. 자, 보면 끈기 있는 도전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된다. 뭔가 좋은 것 같은데요? 좋네요. 근데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별자리 그거 맞게 확인하신 거예요? 네, 저는 6월 30일이니까 계자리가 맞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앵커님 생일이 6월 30일이면 계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이게 6월 22일부터 계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알고 계시는데 별자리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네, 별자리가 바뀌었고요. 영국의 BBC에서 지금 오 앵커님처럼 86%의 사람들이 자신의 별자리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됐어요. 그럼 저도 그 86%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계자리가 아니면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별자리거든요. 네, 여기 보면 저 계자리에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새롭게 바뀐 별자리예요. 뭔가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날짜도 바뀐 것 같고 개수도 바뀐 것 같고 이게 왜 바뀌게 된 거죠? 간단하죠. 생일은 다 그대로인데 별자리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바뀐 거예요.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3000년 전부터 정립이 돼 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네, 3000년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태양, 달, 행성들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고안한 건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은 황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요. 이 길 위에, 황도 위에 이제 12개의 별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도를 이제 1년이 12달이니까 네.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을 360도를 12개로 넣어. 피자 자르듯이. 네. 등분해가지고 만든 게 황도 12궁이란 거고 이 각 구간에 이제 황도에 있는 별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 별자리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생일을 맞춰서 그 별자리가 상징하는 바를 또 우리가 우리 생일하고 연결을 시키려 왔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별자리가 해당 일자에 생일을 맞춰보라고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태양을 지나는 길 위에 있는 별자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근데 별자리에 왜 변화가 생긴 거죠? 미국의 천문학자 쿵클 박사가 한 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축이 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지구의 세차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세차운동이라는 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씩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원래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준점이 조금씩 인력 때문에 변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별자리의 좌표가 또 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새 기준을 적용을 하면 현재의 별자리는 3천 년 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아 그런가요? 아이고 또 떴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의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수도 12개가 아니라 13개가 된 것 같고 뭔가 또 추가가 된 건가요? 잘 보셨고요. 새로 등장한 이 황도를 지나는 별자리가 바로 이게 추가된 겁니다. 아 뱀 주인 자리? 네 뱀 주인 자리. 그럼 뱀 주인 자리가 어쩌다가 13번째 별자리로 지목이 되게 된 건가요? 뱀 주인 자리가 원래부터 황도에 있었다고 해요. 아 원래 있었군요. 네 근데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2011년에 좀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미국의 파크 쿵클 박사 이분이 황도 12공 뿐만 아니라 뱀 주인 자리도 황도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좀 그게 좀 알려졌고요. 1설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처음에 12공을 고안할 때 뱀 주인 자리가 황도 위에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일단 고대인들이 지금도 사양 사람들은 그렇지만 13이라는 숫자를 불균하게 여겼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아 그랬군요. 그 다음에 1년이 12개월이니까 12개로 나눠야 쉬운데 딱 맞추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 나사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스페이스 플레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뱀 주인 자리를 소개를 하는 바람에 뱀 주인 자리가 더더욱이나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또 시작이 된 거죠. 저도 아까 대표님께서 별자리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뭔가 좀 약간 상실감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개자리로 알고 살아왔는데 새로운 별자리를 또 얻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점성술 믿는 사람들. 아주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감하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가 우리 삶을 망쳤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나사의 반응은 어땠나요? 나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점성술로 미래를 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팩트포켓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사의 입장은 그거고요.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차운동으로 그냥 황도 위에 있던 별자리가 있는 기간이 변했던 거고 그리고 황도 위에 이제 뱀 주인 자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사 입장에서는 뭐 점성술이나 별자리가 삶에 영향을 주고 바뀐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데다가 나사가 더더욱이나 이 별자리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냥 그러던 거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적 사실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근데 별자리가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뭐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오행커리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짜잔. 선물 또 준비해 주시고. 선물이어서 기쁘긴 한데요. 이게 근데 무슨 말이죠?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요. 자수라고 써 있어요. 자수군요. 별자리입니다. 동양식 별자리죠. 아 동양식 별자리군요. 숫자는 이제 별자리, 별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건 아니고 국립과천과학관의 박대영 박사님. 우와. 네. 그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오앤커님의 동양식 별자리가 바로 그 자수자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님 절 위에서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 제가 별자리 하나를 잃었지만 쌍둥이 자리와 자수 두 가지 별자리를 얻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앞서 제 별자리 운세가 오랜 노력의 결실이 결과를 맺게 된다. 저희 어떤 대표님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또 선물로써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쌍둥이 자리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 계자리 운세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 뭐 이러면 어떤 거 저랑은 어떻습니까. 빨리 마무리 시작했네요.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